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오빠 전회장입니다. 어느새 또 마지막 시간 다가왔어요. 마지막 영상 올리고 전회장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좀 차분해지나요? 아니면 시끄러우셨습니까? 시끄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주가라도 시원하게 올랐으면 여러분들 기분도 쬐질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래요. 힘내시고 또 좋은 일이 가득하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현재 미국의 긴축이 길어질 것이다 그런 우려 속에 증시가 얼어붙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한 6만 원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왔고 여기 개미들하고 외국인들은 저감에서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저감에서 보는 것 같고 특히 외국인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를 바쁘게 사들이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파는 개미들도 있어요. 있는데 의외로 또 사는 개미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는 전 거래보다 한 100원 정도 내렸지 않습니까? 6만 8,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5 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5 거래일 연속 하락세고 이 기간에 삼성은 4.44% 정도 하락을 했어요. 6만 전째로 다시 돌아갔고 같은 기간 코스피의 하락률보다도 가파른 그런 내림세입니다. 하락률이 3.58% 그러니까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반도체 업황 개선이 증권과의 예상보다도 느려지고 있어요. 그러는데다가 미국이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히겠더라고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게도 밝히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악화됐습니다. 특히 당분간 미국의 고금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느슨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느슨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주가 역시 아주 주춤한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주춤한 상황이더라. 이미 삼성의 실적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고 삼성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 5,324억입니다. 2조 5,324억이고 한 달 전 기대치보다도 14.6% 정도 줄어든 수준이에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같은 기간에 4조 3,690억에서 3조 3,758억이죠. 이렇게 하향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미한 메모리 반도체 감소한 효과 등으로 인해서 3분기까지는 반도체의 부분 실적이 예상치를 좀 밑돌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연초만 해도 삼성증권관은 3분기가 반도체 업한 개선 시점이라고 바라봤어요. 바라봤는데 현재는 내년 초에 내년 초가 돼서야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 거죠. 한국 기업 평가는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IT 소비 위축과 메모리 수요 회복 지원으로 인해서 올해는 그 하반기 메모리 업계 전반의 경업 실적 개선 폭은 기대를 다소 좀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보다 급격한 침체 국련에 진입을 한다면 반도체 업한 개선 예상 시기가 한 24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중국 경제 상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이 좀 살아나야 하는데 살아나지 않으면 당연히 삼성도 좀 피곤하겠죠. 하지만 지금이 삼성증권 매수 적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이 기간에 개인들은 삼성증권을 5천, 한 100억 정도 사드렸어요. 또 삼성을 좋아하는 개미들은 또 사드리고 외국인들은 또 찔금 샀습니다. 찔금. 430억 정도 선매수를 했어요. 개미들이 좀 많이 산 거죠. 게다가 눈치 빠른 글로벌 투자자들도 달려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7월 말 8만 8천원에서 이제 9만 3천원으로 상향을 했고 투자의견은 매수네요. 매수로 유지했고요. 이 삼성이 또 인공지능 메모리 핵심인 고대역북 메모리죠. HBM의 분야의 후발 주자인데 25년께는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거다. 그런 이유에서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한 거죠. HBM은 고성능 AI 연산에 특허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용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핵심이죠. 핵심 GPU의 핵심이 HBM이더라 국내 증권사들도 여전히 목표가를 9만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3분기 DLM하고 낸드 감성 규모를 한 2분기 대비 한 15에서 한 25% 정도 확대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연말에 그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2분기 대비 한 50% 이상 감소를 해가지고 재고의 건전화가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된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전전시간에 희망 없다 어떤 분이 댓글을 써놨던데 그걸 썸네일을 써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갑자기 뜬금포 같은 그런 게 나왔나 했는데 나왔냐 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지만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게 내가야 돼요. 그런 문구나 그런 댓글을 보고 좌절하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문구하고 그런 댓글이 나왔으면 이제는 한 번 다시 또 저렴하게 모을 때가 아니냐 일종의 인간 지표 아니겠어요. 인간 지표. 그 인간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뭐 좀 포기하는 인간 지표. 좌절하는 인간 지표. 어차피 개미라 해서 다 똑같은 개미가 아니에요. 열심히 장기 투자하는 개미도 있고 말 그대로 반대로 그냥 뭐 약삭빠르게 단타나 치고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개미도 있고 다양한 개미가 있어요. 한 방에 와가지고 한 방으로 이제 막 말 그대로 돈을 왕창 벌고 싶어하는 개미도 있고 뭐 다양한 개미들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인간 개미 인간 지표. 이제 개미 지표라는 하여튼 인간 지표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좀 빠지다가 이제는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9만원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뭐 5만원 전까지 봤지만은 한 3년 정도가 고비더라고요. 3년 정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한 3년 정도 가요.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그 기간을 이제는 딛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시 그 초창기 3년 전에 그 모습 9만 전자 회복할 것 같아요. 저는 회복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 연말 부터 이제 내년 초까지가 이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치고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바닥 갈 때까지 다 봤고 못 볼 거까지 다 봤어요.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천회장과 함께 멀리 멀리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알겠죠? 기뚜라미 소리가 오늘따라 유단히 좀 크게 들리네요. 하여튼 저도 좀 쉬고 기뚜라미랑 좀 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에 뵙도록 해요. 하여튼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굿나잇!